자 오늘 2월 13일 화요일인데요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오전장에 강한 돌파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장에 시세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죠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주반도체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어떠한 변동성이 나올지 그리고 이러한 변동성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오전장에 돌파 흐름을 보이다가 왜 오후장에 시세가 꺾였겠어요? 지난 과매수 구간에서 매도를 하지 못했던 매물들이 툼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자리에선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극대화되실 겁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시세가 올라가면 최소 플러스 20%에서 30% 이상의 수익은 보고 있을 거예요 즉 천만원을 투자했으면 200만원에서 300만원 가량의 수익을 보고 있었을 텐데 만약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번에 꺾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이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바뀌거나 아니면 보압권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지난 고점에서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계속하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음 상승 파동에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인데 자 이 악성 매물 자체가 강한 폭락 흐름 이후에 반등 흐름이 나오는 종목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고가가 뚫렸다가 마이너스 30% 가량의 조정 흐름을 보인 종목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이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상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지난 고가 자리를 뚫어주는 자리에서 강한 저항 흐름 고가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의 저항 흐름을 받으며 상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고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이번 눌림목 위치마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실시간으로 찍어드리면서 정확하게 맞춰드렸는데 제가 2주 전에 실시간으로 찍어드린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지금 자리는 우선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다가 추가적인 납북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승 추세 하당 구간인 22,000원 분까지 늘렸을 때 실시간으로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가 제주반도체의 정확한 매집 타이밍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으로 여러분들의 높은 평당가를 낮춰두시고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상승 추세의 상당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자리에서는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었던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이 이뤄질 수밖에 없으니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가량의 조정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정 흐름이 나오면 상승 추세의 하당 구간인 2만 5천원 자리까지 무조건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2주 전부터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흐름이 나왔죠? 상승 추세의 하당 구간까지 정확하게 눌린 이후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며 반등 흐름이 나온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반등 흐름이 나왔을 때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쌍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제가 다른 종목으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자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2차 전지의 전구체를 다루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 종목 또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온 자리에서 이렇게 과매수 구간에서 강한 조정 흐름을 보인 뒤에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쌍고점을 형성하고 박스권 내에서 시세가 단계적으로 갇히다가 이후에 이 전구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형적인 상승 임펄스가 확대되며 신고가가 나온 모습이에요 그럼 제주 반도체는 지금 어떤 자리에요? 과매수 구간에서 단계적인 조정 흐름 이후에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반등 흐름은 지난 에코프로의 자리처럼 쌍고점을 형성하면서 박스권 내에서 시세가 갇힐 수 밖에 없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 지금 제주 반도체가 위치해 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의 신기술인 전구체를 다루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여태까지 전구체로 이렇다 할 실적이 나왔었나요? 이렇다 할 실적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전구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저점 대비 10,000% 가까이 올랐는데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사업의 AI 온디바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AI 온디바이스의 경우엔 2차전지의 신기술이었던 전구체와 같이 반도체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감 하나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은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난 고가자리에 물려있는 이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올 거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점에서 매집을 잘 했어도 앞으로 다가올 단기적인 눌림목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에 세력에게 물량을 뺏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순간 시세는 말아올려줄 수 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매도하는 순간부터 시세는 2배에서 3배 정도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온다 이 점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지해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주반도체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가량의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많이 나왔듯이 현 위치에서도 추가적인 반등 흐름은 이어치며 지난 고가자리인 38,000원 부분까지 돌파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쌍고점을 형성하면서 시세가 박스권 내에서 갇힐 수 있는 잠시 지루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제가 이 점 정확하게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주반도체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단계적인 관점에서의 매도가는 38,000원 부근에서의 저항 구간에서 확실하게 잡아 두셔야 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쌍고점 자리 이후에 시세가 횡보하면 이 박스권 구간 내에 최하단 자리 박스권 하단 구간 자리에서 비중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제주반도체 신규 진입 누르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를 잡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앞으로 쌍고점을 형성하고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의 조정을 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드렸다시피 쌍고점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제주반도체의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나 안 보낸 분들이 있어요 자 문자 내용 한번 자세히 보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제주반도체의 매도신호를 들었을 때가 언제였어요? 1월 25일 38,000원 이상 구간 지난 최고가 38,500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정확하게 전략 매도신호 확실하게 들었는데 이경률이 크게 벌어진 구간에서 과민수 자리에 위치한 만큼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실현 물량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 전략 매도로 수익실현을 하고 시세가 강하게 눌리면 재진입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정확하게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지금 제주반도체로 혹시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숫자 1번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있고 앞으로도 할 변동성 정확하게 공략해서 수가적인 시세 분출 차이에서 확실한 수익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5-9671 위폰으로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제주반도체 앞으로의 변동성에도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거예요 누구한테 숫자 1번 이렇게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5-9671 위폰으로 문자 하나 지금 당장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리죠? 앞으로 쌍고점 자리 이후에 박스권 구간 내에서 시세가 횡보하면 이 박스권 상단 구간에서 단계적인 관점으로 수익을 실현하고 이런 하락 위치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확한 매도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제주반도체 추가적인 매집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규 진입 타점 노리고 있으신 분들은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잡아드려요 누구한테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5-9671 위폰으로 숫자 1번만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제주반도체 앞으로 쌍고점을 형성하고 박스권 횡보공간 이후에 전형적인 상순 국면이 나온 자리에선 이 전형적인 상순 국면의 최상단 구간에서의 매도가까지 제가 우리 구독자 반대 위해서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5-967의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나중에 제주반도체 쌍고점 형성한 이후에 추가적인 돌파 흐름 이어치면 신국가 자리에서 지난 저점에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아직도 수익을 못 보고 있다 이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신국가 자리 형성하고 시세가 완전히 빠져버리면 지난 신국가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여태까지 보고 있었던 수익 한 번에 없어지고 손실로 박혔다 이러시는 분들까지 모두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숫자 1번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제주반도체로 챙길 수 있는 수익 놓치고 피할 수 있는 손실 정통으로 막고 있으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의 변동성 확실하게 공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제주반도체의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 투자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쯤에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 자 삼성이 이 종목에 왜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 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만인 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 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벗겨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자 레인보우 로봇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봇틱스에 지분 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봇틱스라는 종목에 3조 가량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 가량을 삼성용 VR,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 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세 신화 한국 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 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반대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 투자할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의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기에 주고 있을 때 안 잡아 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격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적인 상순 국면 흐름이 날 수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 두셔야 앞으로 레인볼 로봇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 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후환 돌파하며 전형적인 상순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이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 투자 관련 이 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두시고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